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추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국도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기존에 있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사회복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도 하고 또 여러 사회기관들이 이런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안내해 주는 그런 케이스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왜 교회가 사회복지 정부에서 주는 그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이원지 복사님께서 신명기에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강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 이런 선서적인 의미가 일단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대단히 이제 그렇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민자들이 언어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어를 좀 한다고 해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생성한 부분의 내용들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는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고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자기들의 권리는 본인이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100년을 살아도 유권자 등급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나이가 돼서 정부의 여러 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나이 걸리면 내가 찾지 않으면 안 주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의 동사무소처럼 생각해서 나이가 되면 찾아와서 받으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점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의 필요성들을 봐야 되는데 매년 미국과 전쟁에서 한 2천 명 이상의 우리 한인분들이 위탈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62세 할 수도 있고 65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70세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충 보면 2천 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 위탈을 할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느닷없이 그때 되어 가지고 하려면 많은 부분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택스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지금만큼 리타일을 하게 되면 62세에 리타일을 하게 되면 한 800불 그 정도 선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고 65세에 갖고 받아버리면 한 첩을 받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메리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냥 메리케어를 하고 그러면 또 메리케어로 인해서 그 맨날 그 의료봉을 따놓고 한 400불 주고 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 하면 내가 62세에 미리 은퇴를 하고 차라리 메리케이드를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떤 분을 탈 경우는 70세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 일을 하시나? 내가 놀러는 누가 봤죠? 그런데 이분은 충분히 세균도 내고 또 조그마한 본인의 집도 가지고 있는데 아픈 상황이에요. 아픈데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 뉴욕스트리에서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이 840만 불 미만에 들어갔거든요. 680만 불인가요? 그 미만에 있고 수입이 극히 적으면 메리케이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셜 워커 가서 이야기하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냐? 사람들이 내가 책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어디서 가짜 뉴스를 듣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데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 그냥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보단 사람 잡힌다고 잘 모르는 사람 옆에 있다는 그런 불이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62세, 65세가 아니고 40 중반부터 자기의 노후를 위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보통 40 중간이 되면 본인이 앞으로 월급이 특별히 많이 올라갈 건 안 했다. 이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적게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안 된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 소셜 워컴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메리케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아파트 가면 메리케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아파트도 힘들고 그리고 메리케어를 가지고 위해서 보험을 사야 되니까 보험을 또 사야 되고 그러면 메리케이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끊임없이 교육을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사업을 실패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럴 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이제 홀싱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다 자살했죠. 그 사업에 실패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알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버렸는데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르고 있단가 그런 편을 담당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보면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런 걸 찾지 않고 그냥 혼자서 끙끙할까가 급히던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일상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 교회가 최고의 커뮤니티에 대한 선교 활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끊임없이 교회에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자체적으로 심포지원 같은 걸 하면서 교인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복지 관련된 꼭 소셜 워크관에도 복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 이분은 이렇게 이 기관으로 찾아가면 되겠다. 이분은 저 기관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케이스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꼭 이분들이 끊임없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또 40 중반만 되면 그런 여러 이제 남성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뭐 자꾸 듣다 보면 아, 어디서 그런데 우리 복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각 교육 복지 디렉터가 스태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들을 교회에서 미리 미리 좀 준비해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교육하는 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교회에서 지금 뉴욕과 유주지에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벌써 오랫동안 근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유주지는 지난번 카욕티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번에는 또 AWCA와 연결을 해서 그로부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게 지금 제가 읽을게요. 예,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려면 이제 자격 복지 디렉터들의 자격과 의무는 이분들이 이걸 배웠다고 비즈니스로 밖에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에 대해서 선교의 영역으로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추천도 그렇게 하고 그런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을 받거나 그런 브로크의 것들이 안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뉴욕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영문편지 하나 읽어주는 데 10불 그 다음에 작성해 주는 데 10불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노인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면 적어도 10군데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200굴로 나가죠. 그런데 노인아파트를 신청해야 할 수 있는 이분들이 특히 텍스크레딧이 없는 영주권자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따라와서 애나 맡기고 있다가 영주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400불 미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다 크다고 필요 없어서 나가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노인구들하고 이제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데 400불 이하체 안 되는 돈으로 룸메이트를 하느니 어떤 환경에 룸메이트를 해야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이런 분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텍스크레딧이 없는 분들은 800불 미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룸메이트 한다고 한 500불에 원하면 300불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200불의 돈을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삶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브로콘한 분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사회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런데 늘 브로커는 가까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변호사가 안 되는 것도 브로커가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돈만 나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회에서 작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은 이런 내부에서 복지 교육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복지사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차 교육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케이스로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저쪽으로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교회 내에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필요한 SSI가 뭔지 SSLE가 뭔지 그 다음에 코드 스탬프를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또 뉴욕 같은 경우는 애초 카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아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부터 59세, 58세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의 세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시며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교회나 사회기관에다가 내가 도네이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복지교회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복지교회라는 그것은 정부의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정부의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방주정부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또 노인 아파트라든지 저소독자 아파트 여기에 우리가 충분한 돈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번 주정부나 이런 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1인당 유저기준은 지난 10년 전 인구조사에서 연방의원 한 석을 드렸습니다. 보통 연방의원 한 석에 6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60만명 이상이 인구조사에 응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2010년도 기준으로 연방정부에서는 1인당 매년 2,000불에 달하는 돈을 어 주정부에다가 주거든요. 근데 60만명이 응하지 않았으면 얼마의 돈을 이렇게 씁니다. 10년이면 2만불이죠. 그러면 어 60만명이 2만 10년동안 2만불을 받게 되면 125달러에 달하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학교 그다음에 조소득층 주택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에 관련된 데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참여하지 않고 여기다가 빵 다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빵 만든 사람들은 열받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나눠먹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60만명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야말로 이 커뮤니티 해약에 끼치는 그런 결과가 생기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인구주당은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 주에서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단위에서 돈이 없어서 복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또 육구자동목을 하고 투표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커뮤니티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한인 커뮤니티가 투표를 높이고 그다음에 정치인들부터 두려운 존재에 대입금하면 이런 복지 활동을 하는 기반들에게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있으나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센서스 어떻게 해 왜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 더 묻히면 여러분 미국 오셔서 여러분 태어난 자녀들 족보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시족들이 하는 족보부터 모르지만 센서스는 정국하는 족보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다 언제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족보에다가 올려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걸로 찾을 수도 있지만 센서스가 가지는 그런 나중에 가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이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라 그랬어요. 아 내가 참여를 꼭 해야 되겠구나. 센서스는 또한 왜 해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엔 참 쉬워요. 쉬운데 어떻게 하냐 열 문제밖에 안 됩니다. 질문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하세요. 요즘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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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도 전부다 이런 셀프를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세요. 이 안에서 카톡으로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전부다 교회에서 센서스 웹사이트를 다 공유하고 집으로 이런 센서스 관련된 질문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서 넣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서 인구조사에 응할 수 있는데 한국말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센서스 이 자리가 올 때는 다 영어하고 스페니시로 한국말이 필요해 다시 또 보내면 한국말을 보내주는 이런 만약에 온라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한국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하고 다 치킨티를 열어갖고 지금 합시다 라고 하면 5분 나갑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옆에 있는 분들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커뮤니티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명이 달라질 때 우리 커뮤니티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한일회장 한일회장님보다도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 목사님의 테리토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 목사님만 보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의 목사님들이 인구조사에 문외안이고 관심없어 라며 지도자 역할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좀 발진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 제 역할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 커뮤니티에서 2020년도 인구도 잘 되고 안 된 거는 전체적으로 목사님들로 계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 닷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인구조사에 응하게끔 만들겠다고 이런 결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디 장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밖에 나왔으면 제가 좀 늦게 와 이거를 여기에 못 들었어요. 아 다 들어요. 이거 이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 안에 충분한 내용이 있고 시민권자들 중에 있어요. 1200명 이상이 어 체포가 돼가지고 출발이 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왜 그러냐 영혼을 잘 못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길거리가다가 잡혔어 뭐야 그럼 내가 기타를 내가 집에 가서 갖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 잡아가고 너 거짓말이야 니가 왜 심리꾼이야 영어도 못하는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약된 사람들이 무지기서 많았냐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 권이나 이런 데에서 왜 옛날에 있잖아요 뭐 그 자기가 모르고 길거리 갔다가 전혀 관계는 남 싸움하는 데 관계돼가지고 그냥 가서 구속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약간 돌았는데 왜 그러냐 싸움하는 데 구경 갔다가 옛날 경찰에 와갖고 얼굴이 좀 호박하게 생겼어 그 사람이 저기 범인 줄 알고 무시만짜리 교대를 펼거야 그래갖고 하도 많이 맞아 정신이 살짝 돌았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길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꼭 시민권자들은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가지고 다니고 또 이런 걸 흐르면서 개최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시민권자 유희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다니는데요 뭐 주재원이라든지 유학생 같은 이런 건 꼭 갖고 다니거든요 원래 그게 법이죠 그거 갖고 다니는 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지사들이 이런 내용까지도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육분자 통금도 열심히 하고 어 하고 그런 어 게 머지않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커뮤니티가 되고 커뮤니티가 교회가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다 교회에 모여서 복사님들과 뭐 지도자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결속되고 그 결속된 것으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그새 저는 복지 이 교회의 역할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생